2009년 사건입니다. 최근이에요.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던 한 가정의 남편이 있었는데요. 직업 특성상 남편은 며칠씩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매일 통화하면서 안부를 확인을 하죠. 연애 때처럼 남편은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전달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너무나 걱정이 된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남편 대신 부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경찰이 부부의 집을 더 살펴보기로 했죠. returned과 가정입니다. where in his room he feels he doesn't belong there There's a master bedroom. There's carpet missing there but it's cut out. It's just a section of carpet. 그래서 이 카페 모서리에 피자국 같은 붉은 자국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벽에 피자국까지 발견을 할셨어요. It was fire. 가리려고. 이어서 이제 아내의 차에서조차도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바로 불에 타고 있던 구부러진 칼이었습니다. 뒤이어서요, 뒷마당에 있는 불구덩이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부부의 집이 명백한 범죄 현장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실 이 부부의 집에는 어떤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4년 전에 부부가 고아원을 전전하던 제게 보호자가. 자책이 그런 할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방문을 했던 거죠. 경찰이 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남편한테 다시 연락을 해 봅니다. 잭이 집에 있다는 말에 남편이 화를 갑자기 내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둘 사이가 나빠져서 잭이 부부의 집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좀 의심스럽기는 하죠. 이렇게 현장에 있던 잭을 경찰이 집중 치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잭에게서 핏자국 같은 게 묻은 바지와 손에 심상치 않은 자상을 발견합니다. 이 놈이 나쁜 놈이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까지 모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용의자를 들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행사해서 잘하는데요. 그래서 먹bracht. 그래서 그 시장은 전달하지 않았나요? 전달하지 않았나요? 그 시장은 그 시장은 뭐에 있었던 거에요? 그 시장은 저장은 진심이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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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탈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을 하죠. 진짜 안 한 건가? 오 마이 갓! And you saw him looking at the stains on his jeans and examining that. And you saw him take his shoes off and examine it. 잘 들어오세요. I got blood there. I got blood on my shoes, man. I got blood there. I got blood on my shoes, man. I got blood there. I got blood on my shoes, man. Because I was all up in the fucking fire. 정말 핏자국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I didn't think I could have not come out. It was easily a kiss. It was just a hug that he wanted to do something. You got blood on my shoes? No, you're not. No, you're not. Ah. 당연히 옷이 증거품으로 수거됐죠, 압수됐습니다. 할머니가 잭에게 정성과 애정을 정말 아낌없이 주었죠. 도대체 그렇게 잘해준 할머니를 왜 살해했을까요? 잭은 만나는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의 차를 자기 차라고 속였어요. 정말 저 차 가지려고? 할머니에게 허락받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할머니를 살해하고 차를 가져갔던 거죠. 개만도 못한 짐승이다. 그래서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저런 사고를. 웃어? 진혼도 떨어지고. 사이코패스고. 병도 있는 것 같고. 이인에게 잘 보이려는 이유 하나로 저렇게 자신을 아끼는 할머니를 살해한 19살 소년의 형량.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정말. 무기징역은 아닐 것 같고. 19살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종신형 나왔네요. 정말. 내건 본인이 양육되어가는 과정에서 두 분한테 굉장히 왜곡된 감정을 많이 혼자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은 어렵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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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사건입니다.